제주오름에 정체모를 흰 물질이 다량으로 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 상여오름 정상에 흰색 물질이 다량으로 뿌려졌다는 민원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바람에 날리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흩어졌지만 당시 상여오름 정상은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뒤덮여 탐방객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민원인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상여오름 정상, 산불감시소 남쪽 부분 언덕에 스프레이형 스티로폼이 오름을 덮고 있다며 쓰레기를 버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썼습니다. 제주시 조사 결과 한 영화 외주 제작팀이 눈 내리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소품으로 뿌린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제작팀은 사유지인 상여오름 정상에서의 토지주의 동의도 거쳐서 촬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 물질이 빨리 녹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의뢰해 유해성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 물질을 장갑 낀 손으로 들어올려도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이 제보자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종이 재질의 물질로 보인다며 재차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습니다.